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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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소녀팀이 하고 있어요, 소녀팀이. 아니, 우주팀이에요, 우주팀. 자,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정답! 아니요, 아직 문제가 안 나왔어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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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닥쳐요. 닥쳐요! 저기 집게들도 쳐요! 언니,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구워, 구워. 얼른 구워! 뭐야, 그냥. 내가. 아, 여기. 너가 그런 거야, 지금. 라면사리 넣어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얘들아, 면이 좋아. 너무 귀여워. 너무 쪼끈다. 너 말고 산소 같은 너. 너 같은 너?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야, 다시. 김체를 영원할만. 조선 다행히 눈이 켜야 됐어요. 자, 우리 우주소녀 이것도 한번 써볼까? 나에겐 무대란 뭐가? 놀이터. 놀이터. 그러면 놀이터. 우주소녀. 그리고 화이팅. 라스트 시툰스. 라스트 시툰스. 최근 중간 구매한 쇼핑 아이템은? 나 입혀. 모바스프리 포스터. 아, 나도 디퓨터. 나는 마그네슘 스프레이. 이거 보내통에 줄게. 진짜 뺨프파이 고梅다. 핸드 내게 어떤 존재야? 심장. 아, 쌀밥, 쌀밥. 원통력. 원통력. 맞아, 원통력. 힘들게 해주고 싶은 말은? 연안이 함께해. 나 안에 그리고 기억은. 오래오래 함께. 끝났다. 우주소녀 꿈이 나는 클라스를 지금 보고 싶다면? 짜란. 둘, 셋. 우주의 라이크.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여러분, 어나더클라스 우주소녀 보러 오셨죠? 그렇다면 저희들과 굿네이버스가 함께하는 식소위생지원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건 어떨까요? 지구 반대편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의 경우 매일 7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사망을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안전하지 않은 물,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의 원인입니다. 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전 세계 무려 20억 명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저의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라면 깨끗한 물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신 여러분의 이름과 우주소녀의 이름이 함께 있는 바로 이것! 아까 저희가 열심히 쓴 거 아시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기부 응원 노트를 드리고요. 기부에 동참하는 분들께는 우주소녀가 준비한 엄청난 선물을 듬뿍 쏩니다. 바로 이것! 감사합니다. 자,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착한 챌린지에 동참해주세요. 고고! 여러분, 착한 챌린지 꼭 우리와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빛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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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야!